묵도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더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예트를 깨고 영적 중매자의 삶을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삿고는 목자가 아니여 양도 재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몰아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삿고님 가닥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미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 애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내가 인도하여야 할 더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입수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하미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드린 말씀을 가지고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주간 강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죠 예수님께서 절대 제자를 선택하시는 그런 말씀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실 때요 성경에 보면요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 13절에 보니까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열두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밤새도록 절대 제자를 신중하게 그렇게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절대라는 말이 어색할 정도로 보잘것 없는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변두리 출신 지방 출신들이죠 학문적으로도 가방끈 짧은 모자른 사람들 가정 배경도 안 좋고 성격도 급하고 모난 사람들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자들을 선택하셨다고요 미래 비전을 미리 보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상태가 안 좋았죠 대기업 입사 시험 뭐 그렇게 보면요 100% 떨어질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성격 과격하죠 사람 근데 이 베드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사람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씀이 정확하게 3년 뒤에 응답되지 않습니까 성령 강림을 체험한 다음에 베드로는 한 번의 설교로 5천명 또 한 번의 설교로 5천명을 3천명을 도로하게 하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미래를 선포해 주시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예트를 깬 베드로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 하나라 하더이다 그때 돌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기 보면요 영어성경에는 정관사 덫자가 나옵니다 수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선지자, 수많은 제사장, 수많은 기름 부은 받은 자가 있지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입니다 절대자 그리스도시입니다 그런 엄청난 미대배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 감격하셨죠 그러게 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다 네 현력이 아니다 베드로 네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건 바로 하나님의 감동이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베드로와 같이 매일 예트를 깰 수 있는 말씀과 기도, 훈련 속으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잘하다가 잘못했다가 극과 극을 달리는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얼마나 큰 잘못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질문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을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도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인간의 수준에서 보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요? 청문회 열어죠 누가 나를 팔았냐 누가 가장 먼저 도망갔냐 과거에 잘못 책임 전가하는 살벌한 청문회를 열었을 건데 예수님은 참 복음이시죠 차원이 다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옛 틀로 무너집니다 우리 안에 옛 치질로 다시 세상에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져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항상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에게 하신 그 말씀 우리에게도 적용되고 우리의 옛 틀이 모두 깨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 중매자 안드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드레는 잘 우리가 못 들어봤죠 베드로의 좀 가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 조용하고 뒤에서 연결고리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한 그런 사람입니다 유한복음 1장 41절에 보니까요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의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막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실 때 처음 만난 제자가 안드레입니다 근데 그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한 고백이죠 그 놀라운 전도자의 역할 중매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너무나 유명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한 사람도 안드레였습니다 많은 중요한 사람들을 일수님께 소개한 사람이 안드레죠 그 안드레가 어떻게 되죠 사대인전 1장 13절에 오순절 날이 이르기 전에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기도하던 사람이 성령강림을 체험하니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러시아, 그리스, 스코틀랜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요 전도해야죠 선교해야죠 헌신해야죠 근데 적당히 대강이 아니라 환도뼈가 부르질 만큼 오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의 선교가 뭐죠? 오린입니다 복음과 전도에 헌신하는 완전히 영혼구원에 오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선한 목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오셨죠 성경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시다 우리는 그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어린 양이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24제자가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본론으로 첫 번째 선한 목자입니다 본문의 11절 보니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 생명을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다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는 목자이신데 자기가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팔레스틴 땅은 척박하잖아요 풀을 먹이기 위해서 이리저리 목자가 끌고 다녀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날이 저물어서 밤을 지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목자가 임시 우리를 만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특징 문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 입구의 문에 목자가 누워서 자요 한마디로 맹수가 들어오려면 강도가 양을 훔쳐가려면 목자를 상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사를 완전히 박살내셨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면요 우리는 안전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그냥 무리 아 그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서로 아는 신뢰관계가 있는 관계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양떼를 잘 아는 그 목자가 선한 목자라고 합니다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나는 하나님 이게 축복이에요 이런 축복 주세요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신뢰관계를 가져야 돼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지금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있지만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그러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께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절 보니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선한 목자의 특징이 또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이 뭐 특징이 크게 있겠습니까 양 때 목장 가보세요 그 양이 그 양이에요 근데 선한 목자는 신뢰관계 양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양 하나의 특징을 보고 이름을 붙여주고 그 양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선한 목자입니까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많은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가지고 우리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용혼들을 위해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또 예배가 안 되는 그런 용혼들을 위해 이름을 불러가며 중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선한 목자의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10편 23편 2절에 보니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들이요 내일은 어디서 풀을 먹지? 내일은 풀을 어디서 뜯어 먹어야 될까? 그런 걱정하는 양 없습니다 뭘 먹어야 할지 걱정하는 것은 목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문제가 의식주 문제예요 뭐 먹고 살지? 돈을 어떻게 벌지? 못하고 다니지? 뭐 먹지? 어떤 집에 살지? 어떤 직업을 가지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의식주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많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미래를 준비해야겠지만은 선한 목자 대신 말씀만 따라가는 강단의 성령에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삿군목자입니다 선한 목자가 있는 반면 삿군목자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2절에 보니까요 삿군목자의 특징이 뭡니까? 책임감이 없어요 직분이 있는데 뭔가 나에게 맡겨졌는데 책임감이 없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인의식이 없어요 파트타임입니다 계약직 목자입니다 돈 때문에 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의 친밀감도 없죠 이름도 안 불러줘요 그냥 내가 적당히 끼고 있고 적당히 하는 여러분 그때 맹수나 강도가 쳐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도망하는 자가 삿군목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전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삿군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대강이 아니라 완전히 올인하는 주의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삿군목자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양들에게 필요한 게 결단이죠 요한복음 10장 5절에 보니까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이라 타인이 누굽니까? 삿군목자예요 강도들이에요 양들은 이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올바르게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분별하는 능력은 딱 하나 강단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강단을요 일주일에 한 번 듣고 묵성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매일 봐야죠 그 말씀을 매일 묵성해야죠 그 말씀 붙잡고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인 군사의 체질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영적인 역량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양들 중에도요 삐뚤어진 양들이 있습니다 양은 팔방미인이에요 어떤 팔방미인이냐 잘하는 게 한계도 없어요 눈도 잘 안 보이죠 달리기도 느리죠 뭐 잘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혼자 생존할 수 없는 존재가 양입니다 한마디로 양은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런데 삐뚤어진 양들의 생각이 뭐냐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그냥 적당이에요 저는 나를 믿습니다 내가 가진 돈을 믿습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실력을 믿습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게 정말 삐뚤어진 나쁜 양이죠 여러분 그런 양이 아니라 정말 말씀 인도받는 그런 선한 목자를 따르는 양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니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게 우리의 자세예요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그 강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모든 비결 모든 성공의 열쇠 모든 형통의 응답의 열쇠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요수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모세가 죽었어요 그 대단한 모세가 죽고 지금 요수아가 가난당을 정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평탄과 형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요수아서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형통의 비결 평탄의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 순종이라는 겁니다 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강단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그 말씀을 주야로 매일매일 아침과 밤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라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여우수아가 가난당을 모아라 여러분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님들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으셔서 말씀으로 충만한 성령 충만한 24제자가 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중복이도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라는 강단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예틀을 깬 베드루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마다 내 인생 내 안에 있는 예틀이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서는 세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중매자 안드레입니다 하나님 각자의 삶의 현장이 선교지라는 사식을 인식하고 보금 확산의 최후 우선순위를 두는 현장 선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보금경제 회복을 위해서 237 선교 현장을 위해서 또 온라인 훈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개인기도 들이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한 새벽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